아 그 우아 이거 봐 으아 의욕 으아 으아 으아아 으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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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댕댕이 왕 김밥? 댕댕이요 냥냥이 왕 김밥 없을까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댕냥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물고기 음식도 만드나요? 물고기 음식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진짜요? 그럼 막 드셔보실까요? 네 다 먹어봤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 통 언니들 뭐 보고 있어요? 핀 핀이랑 옷이랑 아 진짜? 이사야 여름에 이것만 입어줘 이거 너 맞을 것 같아 어 이거 릴리한테 사줄까? 털 찐 거라고 털 찐 거라고 넌 또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내일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늘 애견 수제 간식을 만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애견 수제 간식을 만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만들어보실 거는 반호박 연어 멋 teams 만드실 거고 이쪽은 땡댕이 김밥이라고 아싸 땡댕이 김밥 댕냥이 김밥 하기로 했지 알았어요 bicycle 아 댕냥이 김밥 감사합니다 네 뭐가 더 간단해요? 선생님 김밥은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잘한다 김밥이 손이 많이 갔네요 우리 고등어 김밥 기억 안 나요? 고등어 식음치 김밥 보고 그 태국 페이스트 맛있었어 그래서 먼저 단호박을 작게 잘라서 한 번 믹서기에 갈아 줄 거예요 네 오케이 잘할 수 없어 우리 사랑 불장난 오오오오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장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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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속도 왜 이렇게 느려요? 정성 정성 정량이 기뻐 이게 닭가슴살이랑...? 네 그리고 당근, 시금치, 오리 안심이 들어가고요 Officer По工자 먼저 닭가슴살을 잘게 썰어주세요 이것도 다 갈아줄게요 줄게요? 그게 잘못하면 힘들어 여기만 맞아 고픈 버터도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 저는 스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지금 루이의 얼굴이 떠올라 어떡해 루이의 얼굴이 떠올라 나 루이 거 만들래 야! 랜리랑 루카 리온은 너가 해줘 너무 화내 루이 진짜 행복해 할 거 같아 어떡해? 루이가 드디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음식을? 맨날 먹고 싶어 했었는데 맨날 리스한테 혼나고 엄청 우리 루이 바보라서 이제 다 먹어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 만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오케이 이거 반 갈고 나머지도 갈게요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오우! 재밌다! 나 오늘부로 뭔가 요리에 맛들릴 거 같아 나 오늘부로 뭔가 요리에 맛들릴 거 같아 오늘 배운 거 어때요? 어때요? 됐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맛있어? 아! 얘기하시고 다 했다 아! 귀여워 바꾼이가 뭘래? 당근? 우리 루카 왕채리예요 덕구한테 당근 줘도 돼요? 아! 아! 네 주셔도 돼요 덕구야! 덕구는 안 좋아해 오우! 귀여워 뭘 또 봤어? 어!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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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야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야 덕구야! 덕구야! 바꾼! 바꾼! 상처! 이것도 살짝 하트 시그널 같아 그치? 우리 약간 지금 설레는 심쿵한 거야 야, 우리가 원래 도자기 때문에 그러고 놀았잖아 맞아 그때 놓은 거 기억 안 나? 맞아 벌써 잊었어 날 만났거든 언니는 어떤 사람 좋아해요? 저희 똥오리가 너무 좋아해 나는... 나는...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 어? 여기서? 여기서 다른 데이트 신청을 물어보자니? 내 카드를 골랐어야지 내 카드를 골랐어 내 카드를 골랐어 내 카드를 골랐어 무슨 일이야? 어? 여기서 나한테 매력을 발사하는 거야? 어? 잠깐만 야! 우와! 예고편이다, 이거 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좀 어려워 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짜고 있어 왜 이렇게 해? 시금치를 많이 넣을까요?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김밥이 된다는 걸까? 왜 이렇게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많이... 나는 왕김밥을 만들 거 같아 제가 처음에 말아드릴게요 진짜 많은데? 거의 이쪽이 더 많아 너... 너... 너 맞아, 루이가 제일 작은... 오우... 예아... 워? 잘 안 하네 잘 만들었네 와, 김밥 같아 왕김밥 와... 나 너무 혼란스러워 괜찮나? 나이스 자 나이스 안녕 안녕 여기 있어 우와, 진짜 귀엽다 그니까 귀여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이거 이제 잡을게요 네 우와 여기 있다! 여기다 잡으라고요, 연재님. 귀여워. 엄청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자꾸 잡으라고! 너무 힘들어.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게 내 손에 있어. 손. 엎드려주세요. 진짜 엎드려 안하는데? 양이 따르떼. 돌아. 일어서. 돌아. 아름다운 비행기를 알려줬어. 앉아. 복구야. 복구야. 여기. 여기 놔. 어떻게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네? 고양이를 4마리 키우거든요. 앉아.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손! 이 쪽 손! 아니, 이 쪽 손. 이 쪽 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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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어보고 싶어. 네. 치킨 냄새 나. 이거. 맛있겠다, 연어. 이거 냄새가 더 좋아요. 이게 냄새가 더 좋아요. 진짜요? 장아, 너 그 연어 스탠트 만들었죠? 다시. 알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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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더 많이 느끼긴 했었어. 머리 아파요. 먹고 싶어서.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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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어. 어때요? 먹어봤어? 다운스. 진짜 저렇게? 나도 한 입.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일단 소금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다 먹고 있어. 얘네가 뭐 다 먹었네? 맛있는데? 맛있다? 응. 맛있지? 그냥 닭가슴살이야. 다 먹었어. 너무 잘 드시는데? 벗고야. 너가 평소에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사는구나? 맛있겠다. 맛있다. 아, 들어갔다. 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얘는 좀 잡아줘. 봐봐. 몰라. 털할 거 같아. 약간 콩아털처럼. 콩아털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기쁘다. 너도 그렇게 할래. 진짜 너가 아까 일자로 널 솔직히 조금 놀랐어. 어? 그럼? 아, 다 먹어야 Easy. 엷 Psalm 호연 파 pon. 없애야, Lo Toon. 봐봐, 약속했잖아. sta, 봐봐, 약속했잖아. procedural form Vu trades Susan 오케이 바쿠야 코스야 코스 연어 있어요 김밥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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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브로콜리 싫어? 김밥하지 여긴 보지도 않아요 여긴 보지도 안다고 메밀이 안 돼요? 메밀이 안 돼요? 아니야 바쿠야 너무 흥미를 먹어 너 연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먹네? 갱스터야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한 번 더 할까요? 남은 분들 네 이쪽으로 뽑아주세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김밥 김밥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 벗고 출발 배불러 배불러 이거 이거 에이 이거 이거 에이 이거 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쿠야 넌 왜 그러니 aud freight 같은 김밥이야 2급 안 Ο 벗고 출발 이 옆으로 연방가 봐 잠깐만 비키자 나도 너무 구석이어서 그래 아니면 자리 한 번 바꿔보세요 아니야 나 인상이다 봐 저 얼굴 인식했단 말이에요 자 준비 출발 준비 출발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너 왜 내꺼는 저도 안 먹어? 어? 안 먹었어 아까 이걸 하나 넣은 거 안 먹었어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어 어? 아까 근데 큰 거 한 입에 먹었는데? 저거 새 거였어요 심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나한테 꼴찌를 안겨줘서 고마워 고마워 어떡해 으압 비교할 이동 장관 다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서 살기도 하고요 이 동네는 다 될 거예요 저희가 잘 됐는지 안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홍수해! 너가 가게가! 가끔 신세트 솔직히 말이야! 뭐래? 우리 아나? 어! 네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예아! 손 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